여행하기 좋은 날 몽월령 입니다 현재 저는 이제 부천에 백만송이 장미원에 와 있습니다 어 제 유튜브에서 갑자기 구독자 분이 좀 느셨다고 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만 작년에 이제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 영상 올렸던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한 3600 정도 올라갔는데 일반적으로 제거 도용 조회수가 한 많아봐야 100개 200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 그 장미원에 대해서 소개를 한 영상이 때문인지 좀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구요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이제 올해 2023년도에 개화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리려고 왔구요 어 현재 비가 오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요러한 전반적인 풍경 보여드리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어 이거 부천 백만송이 장미 오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으로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 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구요 어 화장실도 잘 되어 있으니까 뭐 여성분들도 쉽게 오셔서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입장료는 없구요 단지 이제 주차 공간이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 앞에는 무료에요 근데 차량을 워낙에 조금밖에 대지를 못하구요 그 앞에는 이제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 30분은 300원 그리고 그 이후 10분당 200원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차를 대략 주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워낙에 여기가 장미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곳으로 놀러 오시는 편이시구요 어 무료로 이제 장미를 관람할 수 있는 곳 그 유료 포함 해서라도 여기만큼 다양한 장미들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없을 것 같아요 이곳 같은 경우가 이제 1998년도에 부천에서 장미를 식재하기 시작하면서 어 약 15만 그루의 장미나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장미 한 그루당 7송이 에서 10송이 정도 그 정도 장미가 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백만 송이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름이 백만 송이 장미원 이라 되어 있구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장미들 색깔부터 해서 품종까지 다양한 장미들이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어 향기도 엄청 진하고 좋아요 특히나 이제 향기를 제대로 느끼시려면은 어 해 뜨기 한 해 뜨기 전에 오셔야 되요 해가 뜨고 나서는 이제 장미 향이 어 많이 약해져서 제일 그 진정한 자 100만 송이 장미 원의 그 느낌을 얻을 수가 없구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장미 송이도 있고 어 이렇게 경치도 예쁘고 하니까 어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구요 어 다른데 여기 말고도 인천에서도 이제 뭐 그 계양산 쪽 이라든지 인천대 공원 이라든지 뭐 서울에는 올림픽 공원 이라든지 그러한 장미 공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하고는 이제 비교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수도권에서 제일 큰 장미 공원이지 않을까 싶구요 예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장소입니다 보통 이제 장미 개화 시기가 11월 달까지도 개화가 시작하긴 하는데 5월 달 말부터 6월 달 중순까지 가 가장 보기가 좋은 시간이 기간이니까요 이곳에 오시는 것도 좋구요 어 오셨을 때 간단한 잠 팁 이라든지 그 장미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장미마다 품종이 다 다르 많잖아요 향기가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속곳에 손은 대지 안 말고 이제 코를 한번 대서 각각의 향기들을 느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 장미 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렸구요 어 여기 보시는 거 한번 진짜 강력하게 추천해 준 상태구요 지금 만기 절정이다 보니까 아마 6월 초까지는 오실만 하실 것 같아요 6월 초가 아니라 6월 중순까지도 괜찮아요 장미가 좀 오래가는 곳이다 보니까 어 올해 6월 중순 정도까지도 아마 현재의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구요 뭐 그 이후에도 어 장미는 이제 계속 피기 피거든요 한 11월까지 피기 때문에 가볍게 찾을 수 있는 공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백만 송이 장미 원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렸구요 훗날 시간 되시거나 여행지 새로운 여행지 혹은 장미 공원 중에서 제일 예쁘고 멋있는 데를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이곳에서 한번 여행을 즐기시고 부천에 다른 여행지도 연계하셔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여행지 들은 이제 몽홀령 밴드 페이지 여행하기 좋은 날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